곧 최수경 선수 가혹행위를 가했던 무자격자 안주현 팀 닥터 기억하시죠? 네. 무자격자가 선수를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대안 마련했고 체육회에서도 동의했죠? 네. 그렇습니다.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?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무자격자가 지금 현장에 없나요?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. 지난번에 또 의원님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2의 팀 닥터 사건이 또 나올까 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. 장관님께서 답변하셨을까요? 네. 제가 찍힐게요.